예, 월간 야인시대 2부를 시작하도록 하죠. 이번 달에 임시회가 있었고, 여기서 도정질문, 교육행정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풀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서관 이설 문제가 나왔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도서관이냐면 꿈바당 어린이 도서관이라고 아마 다들 예전 도지사 관사로 기억들을 많이들 하고 계실 겁니다. 원희룡 지사 때 도서관으로 바뀌었는데 이걸 이설하면서 그러면 거기다 또 도지사 관사를 부활시키는 건가 이런 취지의 질의가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이 소문들은 혹시 다들 들으셨습니까? 너무 잘 들었죠. 이거 좀 바닥에 얘기가 나왔던 거군요. 저는 12년 동안 출근길이었어요. 출퇴근 그쪽으로 하죠. 제주방화사령부 앞으로. 늘 다니시는 길이었었는데 여기 두 분도 다 알고 계시고 이미 도민사회는 파닥에 소문이 나 있었다라는 얘기네요. 그런데 담당국장은 질의가 나오니까 이게 이설 확정은 아니다라고 하고 오영훈 도지사는 도서관 이설 검토 관련된 얘기를 좀 해서 이게 또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도 나왔었는데 이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철 의원님. 글쎄 이설이다 이런 거 보기 전에 이런 논의를 하려면 도지사 관사. 관사가 좀 권위주의 시대에 쓰던 말이어서 도지사 업무 공간으로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 업무 공간이 좀 필요한가. 그러면 외적인가 아니면 현재 도서관은 도서관 기능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에 우리 이경영 의원은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도 역임을 하셨고 저도 마지막으로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를 마지막으로 해서 나왔는데 우리 공직자들 보면 도서관은 그냥 자리 잡고 공부하는 곳이다 이 정도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독서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기능도서관이 전국적으로 확대 추세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주에 어린이 도서관 하나 있는 거 가지고 두 개 있고 세 개 있으면 더더욱 더 좋은 거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나눠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한 가지. 아까 업무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지사에. 도지사에 업무 공간은 보통 여기 도청으로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외에도 또 필요하다는 말씀.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이제는 도민들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도지사실에서 업무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는 도지사에 고유의 업무 공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 아니라 도정현안 구상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각종 민원의 일반 가정집 같은 데 있으면 정말 민원에 못 견딜 겁니다. 아마도 한 도지사는. 도의원들도 그러는데요. 그리고 거의 밤잠을 못 잘 정도로 아마 고민해야 되는 사안들도 굉장히 많을 테고 지사가 도청 내에 있는 도지사실에 있으면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퇴근할 수 있겠습니까 벌써 담당국장부터 퇴근을 못 할 텐데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도지사 고유의 업무 공간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쪽입니다. 다만 그것이 도서관과 연계돼서 논의되는 거에 대해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지 마시는 거예요. 원희룡한 도지사께서. 이경영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한 번 끊고 그다음에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박하철 의원님이 지금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제가 요점을 주로 요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원래 원희룡 도지사가 공략을 해서 공략을 해서 종전 도지사 관사로 사용되어 지방 공간은 도민을 위한 공간으로 다 나눠주기도 해서 공략을 했고 약속을 이행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린이들의 독서 공간과 주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아주 주민이 만족도가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관계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게 국유재산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공직자들이 사적으로 오납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다. 이런 취지에서 원래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 그다음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공간을 도민들에게 돌려주는 작업을 했고요. 왜 그 폐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부통령 육해공군 지휘관에게만 관사를 줍니다. 그래서 나머지 일반 부채 장관이나 고위직 인사에게는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관사 문제가 나온 게 일부 고위공직자가 출가한 자식을 관저히 불러들여서 동거해서 논란을 일으켰고요. 또 모부서 장관 지명자가 자택 두 곳을 임대하면서 관절을 삼으면서 재테크 논란이 일어났고요. 또 목 감사원장이 7개월 동안 관사 개보수 비용으로만 약 1억 4천여 만을 지출을 해서 부적졌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 110개 국정과제 중에 하나인데 지방자치단체 관사운영 개선 권고안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검소한 관사운영과 호화관사를 폐지하라는 권고안을 내게 되는데. 그것이 흐름이었는데. 네. 박원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무 공간은 상당히 필요해요. 그런데 왜 꿈마당 도서관이냐 이런 문제가 하나 남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원유룡 지사나 남경필 전 지사나 이런 분들이 관사를 놔두고 업무 공간을 없어서 도정을 잘못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누구 말대로 자기 돈이었다면 그렇게 과연 했겠는가 그런 얘기도 있어요. 원유룡 지사. 사실은 알게 보면 이게 꿈바당 도서관에 우리 문화관광청께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했잖아요. 했는데 다시 이제 관사로 사용하게 되면 혹시라도 그러게 되면 또 다른 예산을 투입해서 또 리모델링 작업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면 결국은 도민의 혈세 낭비가 아니냐. 이런 악조건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경룡 당신이 도지사라면 어떡할래 저는 절대 안 합니다. 출마하십니까? 아니 출마는 아닌데 제가 도지사라면 절대로 지금의 상황에서 관사로는 그 관사를 쓰겠다는 것은 부적절한 바란이다. 도민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여기가 만 한 500제곱미터 정도 되거든요. 공간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평수로 보면 약 한 4600평 정도 되는 것이고 거기가 지방청와대로 불릴 정도로 하다 보니 굉장히 좀 뷰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풍수지리를 얘기하는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아까 이경룡이 말씀처럼 검소한 공간은 아마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양해를 할 거예요. 양해를 할 건데 지금 어린이 도서관이 제주도의 어린이 도서관 유일한 어린이 도서관이고 2017년 10월에 개관 이후에 도의회에서 성과평가를 해본 기관들 중에 최우수 등급을 받는 기관이 여기가 유일해요. 유일하고 지금 교육장학진흥원에서 내세울 만한 건 하면 자기가 지금 한라도서관 업무가 이관됐습니다만 꿈바당 어린이 도서관이 저렇게 2S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해요.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를 할 때. 다른 것들은 평생학습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별로 점수가 없지는 않은데 그만큼 여기에 일하는 어떤 직원들이 어떤 열심히 한 부분들도 있었고 특히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고 저희가 이렇게 좀 다물어도 들려싸여 있다 보니까 엄마 아빠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요. 거기서 우리 어린 친구들을 거기서 놀기도 하고 책 안에서 책도 읽고 밖에 나와서 뛰어놀기도 하다 보면 엄마 아빠들은 거기 조그만 산책길도 있어서 굉장히 그런 공간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이 꿈바당 어린이 도서관이 도민들이 이용 만족도가 높다라는 것들이 지역에 있는 작은 도서관들하고 협업 사업들을 많이 하세요. 지역에 있는 작은 도서관들이 거의 운영하시는 분들 새마을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거의 운영이 안 되다시피 하는 데들도 굉장히 가서 협업 사업들을 많이 하면서 지역 주민들 호응도도 많이 이끌어냈거든요. 도서관 기능이 저는 수범사례를 만들고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잘하고 있고 잘 되고 있는데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두 분께 이렇게 드려볼까요?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얘기가 오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 뭐 잘 되고 있는 거 알겠고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까 그러면 더 시설 좋게 해서 오등봉 공원 쪽으로 옮겨줄게 라고 한다면 그 취지도 나쁜 걸까요? 그러면 두 개를 운영을 해야죠. 두 개를 운영해야죠. 그러니까 한라 도서관. 더 늘려야지. 그거는 당연히 증축하는 거고. 아까 제의동구청하고 비슷한 논리인데 이 꿈바당 도서관은 잘 되는 건 더 잘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제주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도지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도민 아닙니까? 그럼 도민들에게 돌려줘야죠. 거기에 지금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이 만약에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한 1500세대잖아요. 1500세대의 제주도민들이 그쪽에 이주를 할 테고 그 주변에도 새로운 도시가 생길 거라고 봐지면 거기에 어린이 도서관 당연히 있어야죠. 그리고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기능도서관으로 확대 추세라니까요. 지금 장난감 도서관 아니면 복합도서관 아니면 지금 식자재 도서관처럼 여러 가지 굉장히 지역특색에 맞게 지역주민들과 아니면 향후에 우리 아이들의 인성발달 아니면 거기서 무슨 여러 가지의 어떤 탐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능을 개발해 주는 쪽으로 도서관 기능이 병화되고 있거든요. 제주에 이번에 좋은 제주 평생교육 계획 4,500억 투입하겠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봐도 기능도서관으로서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은 저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러면 이 교육진흥계획이라고 앞으로 4,500억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새로운 시대주류의 변화에 맞춰서 여러 가지 나열은 하고 있지만 그 공간들 우리 아이들 우리 엄마 아빠들 아니면 경력단장 여성들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번 기회에 기능도서관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좋다. 굳이 도서관 아니 도지사 업무 공간이 필요하면 다른 공간에 아까 이경영 의원 지적처럼 검소한 공간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도전 구상도 하시고 각종 민원에 시달리지 않고 정말 제주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은 필요하다면 마련해 드려야죠. 그런데 이게 꿈받왕 도서관 하나 있으니까 저쪽에 하나 지어서 이건 폐쇄하고 여기 나 공간으로 쓸게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도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 얘기는 좀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의 생각 일치하십니다. 이것도 제외동부청구와 마찬가지로 1 플러스 1을 해야지 이사는 안 된다. 그럼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업무 공간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좀 검소하게 다른 공간을 알아보는 걸로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사실 이게 건설사 쪽과도 얘기가 조금 좀 오갔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마무리하면 안 될까요? 양보하시죠. 아니 왜냐하면 한라산 케이블카도 오늘 얘기하기로 했었잖아요. 이게 제가요. 이 라디오 제주시대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한라산 케이블카는 늘 한 번씩 반복돼서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번 얘기하다가 더 이상 얘기 없다라고 못 방듯 했다가 다시 또 얘기 나왔다가 지금 반복이 되고 있어서 왜냐하면 설악산 케이블카가 또 조건부 동의가 이루어지면서 환경부에 설치가 되는 쪽으로 되다 보니 한라산 케이블카도 다시 또 한 번 수면위로 떠오르게 되는 것 같은데 일단 두 분의 생각부터 잠깐 여쭤볼까요? 제가 원희룡 지사 시절에 도정질문을 했었죠. 이 주제를 가지고. 설치해야 된다. 네. 설치해야 된다 그랬더니 첫 번째 1년 전의 답변은 적극적으로 수용성 여부를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해서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다시 1년 후에는 전혀 그런 검토를 한 적이 없다. 그러면 실태조사라도 해보셨냐 그랬더니 실태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답변이 됐는데 이번 다시 오영훈 도지사가 들어서 또 모 의원이 도정질을 했는데 그 역시도 항공운수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세계 관광의 추세는 이제는 고령자하고 관광약자라고 그러는데 관광약자들을 위한 관광 시스템을 개발해야 돼요. 이게 OECD 보고서에 의하면 2040년도가 되면요 세계 전 인구가 고령화됩니다. 약 70% 이상이 그 관광은 침체되지 않거든요. 그분들이 세계적으로 관광을 나가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한라산을 가고 싶어 만약에 했을 때 그것을 그분들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오영훈 지사님이 얘기하는 유해임을 통해서 관광이 실행돼서 한다고 하지만 도심의 항공교통. 그런데 이게 수용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안 흘러난다는 게 이제 그런 문제가 또 있고 그래서 굳이 케이블카가 아니라면 모노레일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제가 여러 번 주장했었는데 다만 이제 문제가 있어요. 한라산이 국립공원이고 문화재라는 것이 문제인데 그거는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지금 모노레일이 오고 가고 있잖아요. 그걸 확대해서 모노레일을 통해서 정거장 개념으로 정거장 개념으로 이렇게 하면 충분히 새로운 제주도의 콘텐츠 개발이 가능하고 또 꼭 한라산이 아디네데도 오름과 오름 또 중문해양관주 우리 관광단지에 제가 토론을 했었는데 중문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해양에 있는 케이블카를 또 주민들이 원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주도장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시점이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 뭔가 좀 반발성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지도자는 도망가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박원철 의원님께도 좀 여쭤볼까요 원론적으로 지사께서는 답을 하신 것 같아요. 마이크 조금만. 지사께서는 원론적으로 답을 하신 것 같은데 섬은 섬이었을 때 그 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철학이 저는 평소에 이분이 도의원하실 적이나 도의원하실 적에 말씀하는 거 보면 섬은 섬이었을 때 그 가치 가장 빛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도 원론적 답변을 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아지고요. 사실 제주에 아까 연상범이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케이블카 논쟁은 봤더니 1962년부터 올라가더라고요. 버스는 올라가고 66년도부터 66년도는 천연보호구역에서 안 된다. 이게 정부의 논리였고 70년은 국립공원에서 안 된다는 논리였고 2002년에는 생물권 부전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렇다. 2007년은 세계자연연산에서 지정됐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까지 현재까지 논의가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직은 제가 아까 이경영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럼 2040년 되면 아마도 우리 통계청 자료에 의해도 75생 이상 인구가 35%에서 한 40%가 점할지도 모른다. 이런 보고가 있어서 전장적 검토는 필요하다고 보자면 지금 시점에서 도민들이 과연 이게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도민이 원하지 않으면 그런 사업은 그렇게 성공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봐줬으면 좋겠고 아까 uam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 공항공사하고 도시철도공사하고 지금 시험비행을 하고 있거든요. 시험비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확대될지는 모르는데 오양원 지사께서는 이게 장담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지금은 비용의 문제 4인승의 문제도 있지만 버티포트라고 합니까? 헬기 창조장 옆에 창조장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아마 접근성까지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 지켜보는 게 좋지 않나. 지금 교통수단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있어서 꼭 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우리가 케이블카 운영을 해야 되느냐. 다른 항공수단들이 교통수단들이 지금 우주처럼 개발되고 있기에 상용화 단계에 이르는 게 오양원 지사는 지금 장담하고 있는 게 2025년 2026년이면 상용화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비교 분석을 좀 해서 다시 한 번 논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이경영 의원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상용화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교통약자들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 인원들을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지금 얘기를 하셨던 건데 박원철 의원님은 거기에 대한 생각은 우리 이경영 의원이 지역구고 그래서 평소에 케이블카 찬성 문제 잘했거든요. 오늘 이상하게 준 편을 혹시 선거대책위원회 이것도요. 이것도요. UAM도 하고 UAM도 하고 그리고 모노레일이 필요하면 모노레일 하고 케이블카도 하는데 케이블이 친환경적으로 하면 돼. 우리가 세계적으로 외국에 나가면 친환경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되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결국은 이제 법률의 문제예요. 아까 우리 박원철 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공부를 많이 하셨던데 그래서 그런 중앙정부에서 제약 논리를 너무 많이 만들어내는 거. 케이블카를 전면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일부 구간을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스템을 우리 외국에 가도 타협이 가능한 거 아니냐.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이제 제주도는 관광의 가치 관광의 조수입이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하니까 가장 1위를 달리고 있는 게 관광 조수입이고 관광을 뛰어넘어서 다른 걸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첨단산업 얘기를 제주 유치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세계 어디에서 첨단산업 유치한다고 다 하는데 제주가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좀 힘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주가 있는 것 가지고 고부가 같이 관광을 만드는 관광산업으로 이것은 영원한 사업이거든요. 지구가 존재하는 한 관광사업이 존재하는 것인데 새로운 콘텐츠 개발의 한 요소로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알겠습니다. 시간이 또 다 됐는데 빠르죠 굉장히. 제가 그 질문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환경생태계 파괴문제 경관해선 문제 난개발 문제는 사실 지금 기술도 많이 발전이 됐고 그러니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로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늘 함께 고민하면서 넘어가요. 관광이라는 것들이 아까 이경영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하시는데 사이클 곡선이 있더라고요. 10초 남았는데 10초 만에 마무리. 어쨌든 관광 정책이라는 것들과 관광객 유인 효과들도 사이클 곡선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트렌드에 맞춰서 제주가 어떤 정책을 써야 되는지는 적절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논의든 딱 단된 것보다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건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경영 의원님은 눈빛으로 정거장은 서귀포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야인시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경영 전 의원 박원철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